헬로우 필리핀 저는 시지프스에서 세상의 정체를 숨긴 채 살아가는 존재를 밝혀내기 위한 천재공학자 한태술 역의 조승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태술을 위해 멀고도 위험한 길을 거슬러온 구원자 강서혜 역의 박신혜입니다 하나의 세계에서 벌어질 두 개의 미래 이야기 세상을 구할 여정에 뛰던 저희 두 사람의 모습이 기대되시나요? 끝없이 반복된 운명과 치열한 사투를 벌일 저희 두 사람의 판타지 미스터리 드라마 시지프스 많이 기대해주세요 See you on Netflix